녹화를 시작하구요! 지금부터요! 하이브리드 심장에다가 에디셔널 큐브 레전드리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고고고! 가샤! 하이브리드 심장은 지금 유니크거든요. 유니크인데 레전드리가 나와줘야 됩니다. 에디셔널 레전드리 공격력 9% 폭 6% 유니크 공격력 9% 박무 3% 힘 6% 인트 9% 럭 6% 인트 9% 럭 6% 마력 6% 베스트 플러스 1 힘 9% 우리 017님 수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인트가 9%고요. 1% 2% 5% 2% 2% 3% 2% 2% 2% 2% 2% 2% 쟨쟨 아 정말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아 너무 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어서오시고요. 반갑습니다. 우리 거룩님 알스콩이 여타야 드리고요 명중 77% 총 데미지 6% 마력 6% 인트 9% 럭 5% 추천과 질책 안하신 분들 추천과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. 덱스 플러스 1 어우 레전드리가 안되는데요 어 이게 유니크까지는 빨리 됐는데 레전드리가 안드네 팀 9% 팀 9% 마력 9% 크리티컬 8% 광무사 프로 광무사 프로 광무사 프로 팀 9% 공격력 9% 와 너무 안 떠요 크리티컬 9% 올스텝 3% 미쳐버리겠네 지금 너무 안 뜨는데요 X12% 공격력 9% 크리티컬 6% 와 개강 뜨네 자 여러분들 ARS 특허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한 세트 안에 뜹니다 만약에 안 뜨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 세트 안에 뜨게 돼 있어요 느낌이 딱 왔어요 원래 제가 좀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 추천과 질찾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세트 안에 뜨게 돼 있습니다 잘 보세요 너무 안 뜨는데 너무 안 뜨는데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어서 오세요 지금 굉장히 안 뜨고 있는데요 덱스가 9%인데 와 돌아버리겠네 이거 큐브 비싸거든요 벌써 1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이런 개돈 쓴 자 여러분들은 메이플 절대로 큐브 같은 거 사지 마시길 바래요 돈 지랄 쩝니다 공 6% 덱스 9% 아 너무 안 발린다 레전들이 와 레전들이 너무 안 되는데 올 스탯 6% 마력 9%고요 여러분 추천 한 번만 합시다 이제 추천 한 번 받고 가면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추천 여러분들 8,900개인데요 우리 추천 아직도 안 하신 분들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엄지 버튼이 있고요 컴퓨터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우리 조그마한 추천 버튼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추천 한 표 한 표가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우리 9,300분 정말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봉인해서 누구한테 맡기지도 못해요 더욱더 놀라운 건요 이 하이브리드 아트 한 개를 더 만들어야 된다는 거 한 개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이 하이브리드 아트 한 개를 더 만들어야 된다고 이런 nod의 첫 블랙 한 개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하이브리드 아트 마력 6% 아 너무 안나옵니다 지금 프리타클 9% 박모 3% 리스안구 노래 리삭스 노래 트레이닝 스컥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피시반 갈래 피시반 갈래 데모클립 스컥이 감사합니다 피시반 갈래 신근모님 두개로 핑골 고맙습니다 엠서입니다 공 9% 럭 6% 미쳐버리겠네 정말 안드네 럭 6% 아 제발 아 레전드가 너무 안된다 오바야 이거 개워반데 이거 게우고한데 이거 스데 reven 드린 에드티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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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드티세옹 에드티스트 크리티컬 9% 아 대고마다 팀 9% 여러분 계란 뜨는데요 인트 9% 헬패치 5% 럭 9% 와 레전드리 개 안떠 미쳤나봐 아니 에디셔널 잠재옵션이라고 있죠 요게 레전드리가 떠야되는데 우리 여러분 추천 한번만 합시다 아 맨날 적자방송 쩐다 진짜 진짜 세 캐릭터 하나 육성하기 힘들어요 그쵸 아 솔직히 남은걸로 레전드리라도 떠주면 좋은데 아 레전드리가 너무 안뜬다 총 데미지 9% 이렇게 안뜨면은 진짜로 레벨 100대 뭐 낄게 없으니까 아 넥슨 진짜 수상해 이렇게 안뜨는건 오반데 가끔가다 확률을 바꿔놓나 덱스프러스 1 진짜 개오바다 야 요 18만원치인가 그런데 와 레전드리도 안뜨냐 어떡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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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오한결훈남이라고 치면 잘떠요. 그래요? 오한결훈남 추천과 질착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이신 분들 어서오세요 럭구프로 여러분 추천과 질착 부탁드리겠습니다 럭구프로 럭구프로 야 개오바다 레전드리 조차도 안 뜨냐 어떻게 심각하다 와 돌아버리겠다 요 레전드리 띄울 때까지 사냥 못해요 그니까 레벨 100에 멈춰야돼 크리티컬 6% 저희 오한별 실장님 방송 보고 계세요 보시고 있으면은 확률 빨리 되돌려 넣으세요 개오바네요 공격력 9% 럭 12% 어떻게 레전드리가 열세티를 썼는데 안 뜨죠? 아 졸라 짜증나네 진짜 자 녹화를 총리합니다